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마법사 최연희입니다. 오늘 하반기 타로 운세를 보고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제네랄 리딩으로 하반기 운세를 봐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타로 운세를 여러분께 봐드리기 앞서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많은 분들이 타로 이렇게 보시기 전에 아 타로는 나의 어떤 절대적인 길을 제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로는 그냥 옆에 지나가고 있는 친구 혹은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타로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로가 여러분의 운명을 완벽하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조언 정도 나쁜 일인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아 이 나쁜 일을 내가 먼저 듣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하반기 운을 저에게 보시고 아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 나의 하반기 운 계속해서 좋게 나올 때까지 아 다른 타로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오늘 이거 보시고 홍대나 이런 데 가시고 아 또 내가 실제로 봐야겠다. 제가 연속해서 같은 질문을 보시는 분인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한 좀 일주일 한 2주 이 정도 같은 질문을 좀 두시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제네럴 리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운세 이제부터 각자 점검해 보면서 나의 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하반기의 사랑운입니다. 2024년 하반기의 사랑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저는 여친 남친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모소리예요. 알고 있습니다. 자 허나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싱글이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 빛이 나는 솔로이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커플 부부 어 뭐 지금 막 썸남 썸녀 짝사랑 짱남 뭐 있으신 분들 다 괜찮습니다. 다 해당되고 있는 거니까 각자의 경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떠한 자신의 상황도 다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5번까지 오늘의 하반기의 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자신의 번호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쏘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반기의 운세 쏘겠습니다. 아 자 번호 이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정하신 거 맞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 하반기의 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의 사랑 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갖고 나왔습니다. 타로 카드를 섞을게요. 자 이제 그대로 카드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1번 카드 첫 번째는요. 네 솔로입니다. 솔로 모솔 다 해당됩니다. 솔로이신 분 1번입니다. 이번에는 짱남 짱녀 소개팀 뭐 있으신 분들 혹은 약간의 뭔가 썸을 타고 계신 분들 두 번째 카드고요. 자 마지막 카드는 바로 부부 커플이십니다.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눠서 하반기의 운세를 간략하게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가 볼게요. 2번 운세 가볼게요. 3번입니다. 3번 네 3번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요. 이렇게 언어대로 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운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운세가 어떨지 여러분의 타로가 어떠할지를 이제 또 제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가 여러분의 운입니다. 자 여러분의 운은 어떠할지 이제 한번 댓글로 써주시고요. 오늘 딱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의 운은 이랬어요. 하반기의 나의 운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원 성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댓글로 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입니다. 1번 빛이 나는 솔로 자 이제 여기 아 이 빛이 나는 솔로이신 분들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하반기에는요. 여러분들 건덕지가 않습니다. 네 빛이 나는 솔로이신 분들은 옵니다. 주변에 이성이 좀 약간 오거나 접촉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하거나 뭔가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 나 진짜 좀 굉장히 사실 이성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성이 많은 곳을 가거나 이성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바로 그게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을 뽑으신 분들 솔로 완전한 솔로 못 쏠 이런신 분들 전부 다 기회나 이런 것들이 활짝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 모두가 와주시면 모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집 밖을 돌아다녀요. 또 이런 카드 나오신 분들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생긴다고 하니까 집에 있어도 생기겠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정말 잘생긴 우리 소위 말하는 존짜남 정도 되지 않으면 존짜남 존예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약간 뭐 모임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술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막 돌아다녀야지만 그런 건더기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건더기가 생긴다는 거지 그 인연이 평생 혹은 긴 나의 사랑을 함께한다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경우만 맞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썸을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썸녀이신 분들 뭐 이런 거 있으신 분 짝사랑 짝남 요 카드가 나왔네요. 요 카드이신 분들 네 매우 좋습니다. 얼른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고백을 하시면요 뭔가 이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오랫동안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썸을 막 타고 있던 분들은 사실 그런 관계가 지금 아 내가 이런 관계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대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얼른 대시하시면 되게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른 가서 야 나도 좋아 아니면 너 오늘 나랑 술 한잔 하자 오늘 나랑 술 좀 달려볼까 아니면 넌 나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상대방도 마음을 훨씬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오래된 커플 혹은 오래된 부부 부부나 아니면 신혼을 보내시는 모든 커플들 다 해당됩니다. 새로운 계기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사랑이 좀 재조명되거나 아니면 내 사랑이 뭔가 매너리즘에서 좀 탈피해서 뭔가 다시 상대방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 오브 컵 에이스라는 거는 바로 뭐 카드에 있어서 1번을 얘기하죠. 어떤 사랑의 시작 사랑의 출발 사랑의 어떤 시작점이 막 시작되는 그 고속도로로 치면 막 지금 서울에서 이제 막 출발한겁니다. 톨게이트 막 다시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사랑이 고속도로로 달리듯이 쫙 펼쳐진다는 얘기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이신 분들 매우 축하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부이신 분들 임신운 하반기에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역시 임신운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오브 컵스 이거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좋은 타로 카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커플도 어떤 권택이나 매너리즘을 다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첫 번째 카드는요. 네 역시 빛이 나는 소요 그 다음에 썸남 썸녀 오래된 커플 입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자 이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요 카드가 나왔죠. 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 네 펜타글이 나왔는데요. 요 카드는 뭐 약간 썸남 썸녀가 있을 것 같긴 해.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껀덕지가 있는데 잘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 본인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 본인의 상황이 연애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뭐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아직 취직을 좀 하고 여유로운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험이 있다거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다거나 뭐 요런 부분들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애가 뭐 내 상황이 그리 썩 좋지가 않아서 연애하기가 좀 어렵다. 자금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조금 연애하기가 좀 적절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 페이지는 사실 시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시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봄이나 웃죠. 돈 하나 들고 네네 사실 연애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사실 그냥 연애 특히 연애 초창기에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연애라는 게 막 주고받고 뭔가 투자도 하고 시간도 투자되는 거고 돈도 투자되는 거고 나의 그 어떤 마음도 투자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투자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연애라는 게 뭐라고 청춘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업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그 청춘티.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청춘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나의 어떠한 돈, 시간, 노력 모든 것들이 어떠한 내가 가질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가치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사랑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죠. 근데 그만한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우선은 그냥 쏘쏘합니다. 암은 이제 식스오브컵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식스오브컵스 보여드릴게요. 식스오브컵스라는 카드는 짝사랑 짝남 소개팅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좀 미숙해요. 둘이. 둘 다 좀 미숙해요. 말하는 것도 좀 미숙하고 둘 다 조금 연애에 있어서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좀 좀 조금 애 같아 둘 다. 그래서 충돌하는 부분도 둘 중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짝남 짝녀 소개팅 하시는 분들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그게 표현이 서로 간에 미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뭔가 여자가 뭐 예를 들면은 어? 뭐 뭐 영화 볼래? 라고 이렇게 신호 시그널 줬어. 근데 남자가 그걸 못 알아듣고 아 그냥 뭐 언제 영화는 딴 데 보자 라고 해서 뭐 다른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데 이동을 해서 어 여자와 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시그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분명히 여자가 죽거나 남자가 줬는데 어 그런 시그널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서로 헤매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썸남선녀의 상태가 길게 지속이 되지만 그게 온전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서로의 시그널이 부족하거나 연애를 하신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미숙으로 상처를 좀 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어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아 이런 말을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어떤 그 연애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법인데 사실 요거 카드는 그런 발전하기 전에 굉장히 미숙아의 상태로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막 안 나온 아이의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애가 순조롭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오래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커플은 요 카드가 나왔죠.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권태기 매너리즘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기 매너리즘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의하셨고 요거는 이제 내가 연애를 조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내가 더 케어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커플이 좀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인스타를 통해서 좋은 장소 좋은 환기 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내 솔직한 마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간에 부족하지 않으라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 본인 혹은 상대방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약간 권태기나 매너리즘을 지금은 느끼고 있어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커플 연차가 좀 된 부부 커플 이런 분들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서 내가 좀 좋은 사랑 좋은 인연으로 지속될 수 있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2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어떠할지 보시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로 합니다. 3번 빛이 나는 솔로 보시죠. 빛이 나는 솔로입니다. 빛이 나는 솔로는 자 여러분 솔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솔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자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솔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월급이 얼마 있어 아니면 용돈이 얼마 있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연인이 있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여행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갈 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반기 연애운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연애를 하면 그지 같다. 그지 같고 별로 상처만 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만히 집에 있어라. 왜 집 밖을 나가냐. 너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 나가서 만난 애들은 다 그지 같은 애들만 만날 것이다. 나가서 만난 애들은 다 별로 좀 좋지가 않다. 그냥 크지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썸남 썸녀가 없고 빛이 나는 솔로 그냥 완전 무결 내가 건덕자 하다라도 없는 분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내가 썸남 썸녀가 있거나 주변에서 좀 대시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드 이렇게 다 보이시죠. 지금 저기에 지금 부처님처럼 눈을 감고 컵을 지금 오고 있는데 컵을 잡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집에 좀 앉아있자. 집에 좀 앉아있자. 왜냐하면 나가서 내가 굳이 어떤 선택을 한다 그래도 그 선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냥 그냥 뭐 그냥 인내하라. 조금 더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해보자.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애들 짱남짱녀 니 짝이 아니다. 니 짝이 아니다. 왜냐하면 컵이라는 건 짠을 해야 됩니다. 짠을 해야죠. 우리가 술을 먹다가 썸을 타거나 이럴 때 짠을 짠해야 어떻게 되죠? 뭔가 찰랑찰랑 거리면서 뭔가 운이 사랑 운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 운이 오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 짠도 그냥 단독샷이란 겁니다. 그냥 한 잔에 한 잔에 뭐 요런 요런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한 잔에 뭐 요런 느낌 공허한 느낌 고런 느낌입니다. 제가 어제 화산 귀환을 봤는데요. 주인공 주인공이 빈자리 빈자리를 구우고 한 잔에 라고 하는 그 짠 고런 장면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집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약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집입니다. 나가면 돈이요. 나가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집은 우리를 보호하는 절대적인 공간을 잊지 마시고 12월 한 달까지 그냥 집에서 나를 수양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정신수양을 하신다거나 가끔 제가 또 최현우의 매직쇼는 계속 주말마다 전국을 투어하고 있으니까 공연 정도 한번 바람 한번 콕바람 정도 새 생각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커플 그 다음에 부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말이죠 긴 매너리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내내 긴 매너리즘이 여러분을 덮칠 예정입니다. 여러분을 덮쳐서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다고 아 나 얘랑 좀 안 만나 얘가 좀 만났는데 아 얘가 조금 내 인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별수까지는 또 아니야. 근데 왠지 좀 짜증이 난다. 네 좀 왠지 좀 짜증이 난다. 좀 긴 시간 동안 내가 좀 짜증이 날 것이다. 상대방이 혹은 내가 서로 간에 짜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매너리즘보다는 조금 위험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환기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좀 긴 장기간의 침묵과 어떠한 해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어떠한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간에 주의하면서 서로 간에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짜증나지 않게 조용하... 좋은 얘기만 나갈 수 있게 내가 좀 예민한 일이 있어도 조금 워워하고 서로 간에 다듬을 수 있게 상대방이 예민하거나 좋지 않을 때는 서로 간에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해결 방식이니까 그렇게 좀 말고 3번 부부 오래된 커플 커플 신혼 조심하셔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 첫 번째 빛이 나는 솔로는 어떠할지 보시죠. 빛이 나는 솔로 카드 보시면 저 뒤에 두 명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카드 지금 어떤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싸움이 끝나고 이 사람이 승자가 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기뻐하는 승자의 표정도 아니에요. 약간 이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어떤 배신 상처 이런 겁니다. 뒤통수 4번을 선택하시는 건 다는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죽을 사죠. 굳이 애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애인이 없는 삶도 나쁘진 않습니다. 애인은 굳이 만들어야 될까요? 그냥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뒤통수를 갈기는 만약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카드 나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애인이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이거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더라도 데이트를 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애인이 있다거나 내가 지금 환승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키워드가 아니다. 카드가 아니다. 하반기 은세는 만나는 애들이 조금 내가 주의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한번 주의를 하셔야지만 이게 행복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음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썸남 썸녀 카드를 보시면 밑에 공격당하는 모습이죠. 완드 짝대기가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인물은 방어하느라 바쁘죠. 왜 방어를 할까요? 네 안 맞아 짝남 짝녀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애들도 좀 안 맞아 좀 안 맞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데이트 검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데이트 검수가 없진 않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아 미치겠어 아 안 맞아 이런 것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주의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 이런 건 이런 게 있죠. 사실 만나면 썸이 만나면 사랑이에요.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찝적이 됩니다. 아니면 좋지 않은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사랑은 되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가 후에 지나가다가 이런 사이는 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래도 그래 어 잘 지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정도로는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의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연결이 됩니다. 아 다음은 엠퍼로가 나왔죠. 보시면 황제죠. 황제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오래된 커플 커플 부부 커플이신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애정전선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조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다. 조금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우리가 사랑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움직이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조금 움직여야 된다. 근데 뭐 사랑이 나쁘진 않아 굳건해요. 굳건합니다. 다만 서로 간에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조금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좀 권하는 편입니다. 너무 한 자리에 좀 고집불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 이런 사랑은 조금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혹은 환기를 시키면서 서로 간에 사랑을 재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 괜찮아. 하반기 내로 어딘가 움직이거나 오히려 공고하면 공고하지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사랑으로 발전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5번이에요. 5번 자 타로카드의 1번 카드 바로 이거죠. 매지션입니다. 제가 마술사 카드를 갖고 나왔는데요. 타로카드는 이 마술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타로의 세계관을 시작하는 1번이죠. 물론 0번 광대가 있습니다만 1번으로 이 마술사의 어떤 손길로 이 세계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로카드의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카드에서 가장 시작점 중에 하나가 이 마술사인 카드이고요. 이 마술사에 놓여진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세계를 다루고 있는 어떤 요소 그리고 이 지금 뭐 펜타그리라든가 뭐 소드 뭐 칼이죠.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지팡이 완들 이 네 개의 요소를 다 다루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마술사 카드가 지금 나왔다는 건 뭐냐 니 인생에 솔로 인생에 빛이 찬란하게 드나요. 마법처럼 어 나는 차은우같이 생긴 애를 만나고 싶어 차은우가 나타날 것이다. 차은우가 나타나진 않아요. 실제 차은우가 아니야. 내 이상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가끔 또 댓글로 차은우가 안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원하는 부합되는 이상령이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뿅 하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요 카드는 더 매지션 요 카드는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아베오 좋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해설이 좀 길지 않아 그러면 좋은 카드야 사실은 좋으니까 뭐 더 나이가 없잖아. 주의사항도 없고 괜찮아. 그리고 이건 내가 마법사가 되는 거라서 내가 내 컨트롤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는 얘기라서 요거 매우 좋은 카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매우 좋습니다. 다음 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 카드는 어떤 카드냐 네 우선 세명의 여자분이 축배를 들고 있다. 요 카드는 도울 것이다. 결실을 맺는 것이다. 썸남 썸녀랑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축배를 들 것이고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어지기는 이어지지만 요게 뭐 천년의 사랑일 것이야 우리의 사랑은 백년 해고할 거야 요정도까지는 가기에는 아직 하반기 운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반기 안에 내가 짝사랑은 짝녀어랑 빨리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니들 사랑에 정말 확 뭔가 축배를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카드 매우 좋으니까 요 카드 역시 괜찮으니까 한번 짝남 짝녀 짝사랑 하시는 있으신다면 요 카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카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만 조금 서둘러라 내가 좋아하는 기색이 있으면 너무 간보지 마라 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축배를 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인기가 있어. 그래서 주변에 인기가 있는 애야. 인기가 있는 애는 뭐였어. 내가 어떤 애를 좋아해. 근데 걔는 여자가 여사친이 여사친이 위장한 애들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빨리 빨리 쳐내자 우리가 빨리 빨리 쳐내고 거기에 내가 승자가 되자 라고 말씀 조금 내가 간을 보거나 얘가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튕기면 그냥 축배를 들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금만 공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서두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오래된 커플 이거는요 약간 싸우는 모습 막대기로 싸우는 모습 보인 것처럼 약간 어떤 느낌이 나면 어 싹 좋지가 않습니다. 응 싹 좋지가 안 이건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건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별운 까진 아닌데 좀 잦은 다툼으로 지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그리고 이제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댁 처가 이런 나의 우리의 관계보다 또 타인의 관계에 의해서 휘둘려서 썩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할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5번은 5번은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잦은 다툼 때문에 하반기가 조금 막 큰 이별까지 바랄만큼 큰 건 아니지만 다툼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5의 불신이 좀 쌓을만한 어떤 계기들이 쌓이게 되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컨트롤을 하자 이거는 좀 내가 정신을 좀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지만 이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살짝 주의할 컨텐츠다. 주의할 카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여사친이 많아. 여사친은 다 끊어내시고 남사친은 끊어내시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늦게 연락 안 돼. 그럼 뭐 다 그게 오해의 소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쳐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셔도 싸울 일들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그런 노력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6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랑운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이 나는 솔로 혹은 또 짱남 짱녀 또 퍼플 부부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의 운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쭉 남겨주시고 자신의 운세 어 이래를 했어요. 나는 몇 번 표현했는데 하반기 한번 지켜볼게요. 라고 하시던 거야. 아니면 좋지 않은 카드 나오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카드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운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방어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오늘 아 이 최연우 타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아프리카 이곳 숲 이쪽 여기서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최연우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봐주는구나 라고 한번 소문해주시면 정말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컨텐츠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